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하고 링크를 눌러 무료 종목을 신청하세요. VIP와 똑같은 종목으로 제공됩니다. 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 하이드로리튬이라는 종목인데 일단은 시간 내로 상한가가 들어가는 모습인 것 같아요. 좀 장중은 아니고 장막판에 뉴스가 나온 것 같은데 잠깐만 좀 볼까요? 일단은 리튬 플러스 배터리 끝 수산화 리튬 일본 수출 본격화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갑자기 얘네가 상한가를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이게 아직 시간이 남아있죠? 지금 5시이기 때문에 6시에 종가가 형성이 될 때까지 이게 유지가 되는지 그리고 내일 시가의 움직임이 나오는지를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뭐 어찌되었든 간에 하이드로리튬이 버티고 버티고 버티는 자리에서 일단은 이슈가 나왔어요. 뉴스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양봉이 나올 건데 만약에 얘가 오늘 시간 내로 상한가를 안착한다고 하면 12,780원 정도가 될 거거든요. 12,780원이면 어느 라인 구간일까요? 12,780원이면 대충 이 정도 구간이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시작을 했을 때 만약에 이게 조금 더 힘을 좀 준다라고 하면 왜냐면은 얘가 나름 그래도 끼가 있었던 종목이잖아요? 얘도 여기서 거의 한 29% 얘도 29%짜리 양봉 여기도 20... 얘는 10%밖에 안 되네요? 마이너스 10에서 9%까지 올라온 거니까 얘도 20%짜리 양봉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갖고 만약에 여기서 20% 정도의 양봉을 보여준다 뭐 상한가 파동 정도 라인이 되겠죠? 여기서 한 이 20% 정도 구간이면은 한 이 정도 구간이 될 거예요. 딱 뭐예요? 15,000원! 이 15,000원 라인이면은 이 고점이겠죠? 그리고 이 61선도 돌파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겠죠?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얘가 올라가다가 여기서 좀 저항을 받고 눌려서 꼬리를 달고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이것도 나쁘진 않아요. 한 번에 돌파를 못했다고 해서 이게 나쁘다라고 표현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여기서 물량을 한 번 소화를 해주고 그 뒤로 양봉이 이렇게 나오면은 조금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거든요? 소화하는 물량이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가볍게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뭐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는 이 15,000원 라인 정도까지 주가가 올라가면서 여기를 터치해주고 그리고 나서 눌리는 구간까지도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 1차적으로 저항 구간이다 라고 하면은 15,000원까지는 아니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본다라고 했을 때는 이 라인 정도가 되겠죠? 이 정도 구간이면은 한 14,000원 정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고점의 라인 정도까지 14,000원 정도에서 한 번 정도 저항을 받을 수 있는데 그동안에 보여줬던 이런 양봉들의 성격을 놓고 보면은 얘가 한 번에 팡 치고 또 팡 치고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뭐 그렇다고 해서 22,500원 우리가 이 평단 언저리까지 단기간에 올라간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과연 이 뉴스가 어느 정도의 파급력이 있는지는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라인에서 우리는 좀 대응을 했어요. 말씀을 드렸듯이 여기서 대응을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뭐 이것도 재고 저것도 재고 이것도 재고 다 끌어다 와서 아 그래도 여기에서는 뭐 크게 이런 식으로 그냥 풍지 박살 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그 포지션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좀 질질질 옆으로 눕는 모습이 연출되어도 우리는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은 대응을 했으니까 지금은 뭐다? 시간을 조금만 더 투자해서 기다려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고 뭐 어떤 이유를 달던 어떤 뉴스를 달던 간에 결국은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 좋은 거니까 그래서 오늘 뉴스를 기준으로 해서 과연 다음 주에 어떤 액션이 나올지 그거를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매도를 하거나 아니면 정리를 할 수 있는 영역 구간은 저 위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움직이는 것들 그냥 따라가 보자 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요. 제 영상을 올려드리면 영상 댓글에 링크를 달고 있잖아요. 클릭하시고 화면 연결이 되면은 여러분 무료 종목 신청을 눌러주세요. 저희랑 같이 단기 매매 일주일 동안 해볼 건데 지금 10월달까지는 시장이 좋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려웠던 시장이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매매도 그렇게 크게 좋은 결과치가 나오진 않았는데 시장이 전환이 됐죠. 시장이 추세가 전환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야 이거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따라가지도 못하겠고 눌리는 구간이 심상치 않아서 이렇게 이탈이 될 것 같아서 또 겁먹고서 여기서도 매수를 못하고 또 올라가니까 이거 지금 따라가도 되나? 정고점인데 이거 맞고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뭐예요? 또 고민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매매할 수 있는 타이밍을 다 놓친 거예요. 너무나도 아쉽죠. 내가 보수적으로 시장을 보고 소극적으로 매매를 하다 보니까 결과물이 없는 거예요. 저희가 11월달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11월 초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은 내가 여기서 접근해서 한번 얻어 맞을지언정 이전과는 다른 포지셔닝이기 때문에 추세가 전환이 됐다. 바닥을 좀 확인했다. 라는 시그널들이 나왔으면 이걸 믿고 우리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시장에 참여를 해보고 공격적으로 매매를 해서 수익을 만들어 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희 이번 주에 같이 하셨던 분들 저번 주에 같이 하셨던 분들 저저번 주에 같이 하셨던 분들 다 일주일 동안은 다섯 종목, 여섯 종목 연속해서 수익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수익도 수익이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8월달, 9월달, 10월달에 연전연패를 했고 손실도 많았고 손절도 했고 반대매매도 나갔고 물린 종목들도 많은데 저희랑 같이 해서 이렇게 연속해서 수익을 챙겨 나갔다는 자신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수익은 나중에 또 열심히 하면 또 수익은 따라올 수 있는데 그래도 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그래도 내가 한번 클릭을 과감하게 해서 매매를 해서 수익을 챙겼는데 이게 다섯 번 연속해서 이렇게 수익이 나면은 여러분 스스로도 자신감이 좀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신감 잃고 억눌려 있던 분위기를 반전시킨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혼자서 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주도 마찬가지예요. 무료 종목 신청 눌러주시고 저희를 찾아오시면 됩니다. 수익은 덤이고 여러분들이 시장에 볼 수 있는 뷰라든지 아니면 매매에서 수익을 챙겨 나가는 이 버릇을 저희가 만들어 드릴게요. 지금 당장 눌러 놓으셔야지 다음 주 월요일 날 아침 9시에 종목 들어갈 때 이거 같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놓치지 마시고 지금 당장 무료 종목 신청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